자 오늘 COX, COX라는 뭐 한 보안업체인 것 같아요. 그 집안 홈세큐리티 업체라고 하는데 광고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오늘도 깔끔하니 잘 들리실 거예요. 들어보고 되도록이면 가급적 반드시 받아 적게 하시는 거 아시죠? 잘 들리세요. 자 뭐라는 걸까요? 자 요거 완성 되셨어요? 음 아마 많이 오늘 적을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짧지만 너무 좋은 표현들 굉장히 많아요. 오늘 표현도 따라 하시기 괜찮을 건데 입에 붙여놉시다. 자 첨장도 들어볼게요. 자 이게 단어들은 간단한데 그렇게 뜻이 탁 와닿는 건 아니죠? 그래서 bring의 something을 to로 가져가다. 뭐 이렇게 뭐 bring은 뭐 가져가다 가져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무엇이 당신의 집을 삶으로 가져가느냐? 뭐 직역하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표현하면 뭐겠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집을 삶의 공간으로 뭐 삶의 현장으로 만듭니까? 그런 뜻이죠? 뭐 집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을 뭐 더 나아가면 집을 집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문장 들어볼게요. 음 what makes it all work? 여기서는 이 시 그렇게 뭐 물론 여기서는 your home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머? 어. your home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불특정 주어예요. 가주어라고나 할까요? 어. what makes it 여기서는 감옥적어겠네요. 그러니까 what이 의문대명사 자체로 주어가 됐죠? 그래서 동사의 주어 동사, 의문사 치고는 주어 동사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요. 그렇지만 what이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문사가 되는 거고 what이 3인칭 단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make의 s가 붙었어요. 한 번만 들어두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what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what makes가 되는 거예요. s가 붙어서. 그래서 what 어떤 것이 만들어요. 그것을 모두 일하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work는요. 뭔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잘 작동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 부분 의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것이 다 잘 돌아가게 만드느냐. 자 뭐예요? 무엇이 집을 집답게 만드느냐.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그죠? 그 다음 문장도 들어볼게요. what could possibly make it any better. 음 이 표현도 되게 좋죠? what could possibly. 어떤 것이 could possibly. 가능하게. 가능하게죠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이 could. can 대신에 could가 쓰였어요. can 대신에 could는 과정법에서 더 확실한 과거가 아닌. 좀 불확실한 과거. 그러니까 약간 구어체에서 쓰는 표현이죠. 뭐가 조금 어떨까요? 뭐 좀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could possibly 요거를 붙이시면 괜찮아요. 자 복잡하죠? 복잡할 거 없어요. 근데 이거 그냥 붙이시는 거예요. 입에. 그냥 뭐 이거저거 생각할 거 없이 아시잖아요. what could possibly. 그럼 무엇이 가능한 한 뭐 아마도 뭐 뭐 하게끔 만듭니까? 요런 거. 아 좀 이렇게 뭐 불확실한 뜻이구나. 좀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했구나. 요 정도로 딱 이해하시면 돼요. what could possibly make it any better 여기서도 이씨 나왔죠? 요 이씨랑 비슷한 문맥의 이씨예요. 그것을 any better better인데 better이 뭐예요? 굿의 비교급이죠. 굿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죠. 말 그대로. 근데 better을 애니가 꾸며준 거예요. any better 더 좋게 우리가 비교급을 수식하는 건요. 뭐 much이나 any 뭐 이런 정도지 very better very는 안쓰죠. 그죠. 그게 이상하게 들리면 맞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들리면 어 이게 영어가 체득이 된 거예요. very better 요렇게는 이상하다. 이걸 딱 인식 딱 듣기에 이상하다. 이러면은 이제 훌륭하신 거죠. 그래서 any better 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so what could possibly make it any better 하면 어떤 것이 그것을 심지어 더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예요. 그죠. 음 자 요렇게 한번 들어두시고 오늘은 열 번 따라하면서 천천히 체득하겠습니다. 어차피 영어는 로직이 약한 부분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다 설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연스럽게 그냥 흐르는 대로 그 체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열 번 따라할게요. 잘 돼요. 잘 돼요. 잘 돼요. 뭐라고? What brings your home to life? What makes it all work? And what could possibly make it any better? What brings your home to life? What makes it all work? and what could possibly make it any better what brings your home to life what makes it all work and what could possibly make it any better what brings your home to life what makes it all work and what could possibly make it any better what brings your home to life 2번 왔습니다. 2번 왔습니다. 3번 왔습니다. 1번 왔습니다. 1번 왔습니다. 1번 왔습니다. 2번 왔습니다. 2번 왔습니다. 2번 왔습니다. 2번 왔습니다. 2번 왔습니다. 3번 왔습니다. 3번 왔습니다. 더 열의에 차있다 이런거죠? 자 아이고 자 엘리베이터가 넷프로크 스피드라면 레프리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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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리센터가 엘리베이터는 레프리센터가 이 엘리베이터의 넷프로 넷프로는